매일매일 이제 피시더라구 팽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구 어른이 나는 따뜻한 벌 빼드니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구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않은데 이러매도 좋을척 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군만 깊게 드러났네 애애애애 나는 잘하겨 내가 되겠지 볼이 잘 안 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쩍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 숫자 국낭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 숫자 국낭 깊게 드러났네 꿈화가 난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단어 이래 우주비행세라고 적어놨네 7월에 진짜 나오네